안녕하세요. 조선호텔에 있는 중식당인 홍현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도 유명한 중식당 중에 하나에요. 미슐랭 플레이트도 받긴 했네요. 호텔 중식당 중에서 가볼만한 곳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음식만 보실 분은 이분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신라호텔 8선 여기는 맛있지만 아주 비싸죠. 미슐랭 원스타를 받은 포시즌 유유한 그리고 예전부터 유명했던 플라자호텔 도원 여경래 셰프님이 계신 엠버서더 홍보각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8선에서 40년 넘게 근무하셨던 후덕죽 셰프님이 계시는 루메르디안 허우 허우는 제가 아직 안 가봤는데 8선과 코스요리가 엄청 비슷하다고는 들었어요. 아마 셰프님 영향일 것 같습니다. 각각 장단이 있어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나중에 한 것씩 올리겠습니다. 물론 호텔 중식 말고도 제가 좋아하는 로드샵 중식당들이 많아요. 나중에 그곳들도 하나씩 가면서 올릴까 합니다. 그리고 조선호텔 멤버십이 있으면 상당히 할인이 돼서 부담이 약간 줄어들어요. 조선음식점들이 다 할인이 되니까 있으면 좋긴 합니다. 홍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LL층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스시조만 특별치급이라 고층에 있고 홍연이나 아리아는 다 아래에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스시조가 제일 유명하긴 하니까요. 홍연에는 주말에만 되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 코스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2명이 가던 4명이 가던 10가지 음식을 골라서 직접 코스를 구성할 수 있는 코스인데 45가지 메뉴에서 10개를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대신 샥스피니나 불도장같이 비싼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은 없습니다. 코스가 긴만큼 비싼 것들을 못 주겠다. 뭐 이런 건가 봅니다. 여기가 홍연 입구에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격은 12만원이고 요리 8가지, 식사 1가지, 디저트 1가지 이렇게 고르실 수 있어요. 요리와 디저트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통일을 해야 되고요. 식사는 따로 고를 수 있습니다. 홍연 원래 가격을 생각해보면 이게 상당히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두명이서 갔을 때 효율이 제일 잘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메뉴판은 사진으로 간단히 찍었어요.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날 제가 먹었었던 룸입니다. 온도 조절이 좀 잘 안되서 상당히 더웠어요. 그래서 난방을 꺼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난방은 호텔 내에서 조절하는 거라 줄일 수는 없고 에어컨을 켜주시겠다고 하셔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위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옆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같이 갔었던 형은 계속 더웠대요. 그런데 저는 도중에 추워졌으니까 위치에 따라서 춥기도 덥기도 했었던 거였네요. 밑반찬으로는 모기버섯, 피클, 짜사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음식은 해산물 냉채, 사품 냉채네요. 송화단, 새우, 관자, 그리고 해파리가 나옵니다. 전복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관자를 먹어보면 상당히 부드럽게 씹혀서 실력이 있는 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은 정가복을 나중에 먹으면서 바뀌죠. 해파리 냉채가 상당히 부들부들해서 촉감이 좋았어요. 간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토마토가 의외로 맛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원래 먹던 맛. 두 번째는 살라탕. 얘는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스프입니다. 저는 신맛이 강하게 나는 걸 좋아하는데 통연의 살라탕은 신맛이 강한 편은 아닙니다. 적당히 한국식으로 살짝 바뀐 듯 하네요. 신맛 세게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10가지 중에서 고르기에 괜찮은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정가복. 아주아주 연한 소스의 정가복입니다. 요리들 중에서 간이 약한 순서대로 나와서 얘가 초반에 나왔네요. 너무 소스가 연해서 제 입맛에는 맛이 살짝 심심했어요. 전복은 야들야들하고 좋았는데 근데 관자가 좀 질겨서 편리였어요. 너무 익혀서 껌 대신 먹어도 될 것 같네요. 냉채는 잘하더니 이쪽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건해삼 같은 건 비싼 재료니까 먹어두면 좋습니다. 해물누룽지탕. 이건 좀 아쉬웠어요. 이렇게 조금씩 나오니까 팔팔 끊는 걸 누룽지 위에 부어서 먹는 그 느낌이 전혀 안나네요. 소리도 좀 딱딱하죠? 소리를 너무 줄여서 안나오려나? 소스가 뜨겁긴 한데 아주 많이 뜨거운 편은 또 아니라 누룽지가 누그러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렇게 담가두고 기다려야 좀 풀어져요. 소스 자체의 점도나 맛은 괜찮으니까 뭐 이건 그렇다치고 내용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없죠. 해산물도 별로 없고 거의 죽이었어요. 좀 아쉬웠던 해물누룽지탕. 유린기가 나왔어요. 이게 이날 먹었었던 것 중에서는 가장 맛있었던 메뉴입니다. 겉은 엄청 바삭바삭하고 안쪽은 진짜 촉촉한데 저렇게 소스를 좀 묻혀서 먹어도 바로 먹으면 식감이 죽질 않더라고요. 이거 먹고 기대감이 다시 엄청 올라갔었어요. 저거는 사진찍다가 고추기름에 제가 빠뜨린거 저렇게 드시면 좀 그렇구요. 저럴때는 소스를 좀 많이 묻히면 중화가 좀 됩니다. 마라우육 마라소스에 소고기를 볶은건데 많이 매운 편은 아닙니다. 이것도 소고기가 연해서 좋았었어요. 깐풍새우. 얘는 생긴거랑은 좀 다르게 그냥그냥 그랬어요. 새우 자체는 크기도 좋고 맛있는데 깐풍소스가 너무 안달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튀김도 많이 죽었고 보통 얘네들은 어디가나 맛있는 애들인데 이날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티 필요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좋아요 했습니다. 마셔보면 이게 안달아요. 순간 립톤 아이스티 생각했었던건데 그냥 차가운 차가 나옵니다. 가지두부가 볶음밥이랑 어울린다고 추천을 하셔서 일행은 볶음밥을 주문하고 저는 그거에 굴하지 않고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쇼프님이 가지두부랑 한번 먹어보라고 저는 볶음밥을 따로 조금 주셨어요. 이런거는 좀 좋았네요. 그래서 저도 마음 넓게 짜장면을 일행에게 나눠줬습니다. 가지두부랑 볶음밥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네요. 추천하실만 합니다. 다음에 가도 이 조합은 먹을 것 같아요. 짜장면은 면발이 좀 많이 탱탱합니다. 약간 덜 익었나 싶을 정도로 탱탱한데 맛은 있어요. 여기 짜장면은 추천드려요. 그리고 식사양이 의외로 많아서 나눠두셔도 됩니다. 짜장면이나 볶음밥이나 엄청 괜찮았는데 너무 배불러서 거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디저트 시미로 깔끔하고 망고맛 나면서 상큼한데 신맛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시미로 맛집이네요. 이거 하나 더 먹고 싶었었네요. 조선호텔 중식당 홍연 독특한 음식들 말고 기본 요리들 먹으러 갈 때는 주말 코스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체 실력있는 집이기도 하고 코스가 10코스라 만족도가 높았네요. 몇 가지는 약간 곤란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 다 먹으면 후반부에 나오는 걸 배불러서 다 못 먹으니까 먹는 타이밍과 양을 조절해야 할 것 같긴 하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